3월의 마지막 월요일 출근길 아침 쌀쌀함을 막아줄 외투 챙겨 나오셔야 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1.6도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교해서 4도가량이나 기온이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일부 내륙 지역에서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이 되면 맑게 하늘이 드러나면서 기온도 빠르게 오를 텐데요. 그만큼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기온이 오른다 하더라도 대기 확산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오늘 공기에 대한 걱정 없겠는데요. 현재 제 옆으로는 실시간 서울 반포 한강공원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구름함전 없이 파랗게 드러난 하늘에 공기도 캐청해서 시야가 탁 트여 있는데요. 오늘은 내내 이렇게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자세하게 현재 기온을 살펴보시면 대전의 기온 영하 0.4도, 대구가 3.7도에서 출발하고요. 낮이 되면 서울의 기온 14도, 부산도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인 전국에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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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였습니다.